나는 강길동이다 여자친구를 여자친구라 부르지 못하는 비운의 사나이 계속 거기 서 있을 거야? 어 왜? 뭐가 문젠데? 뭐가? 똑바로 서 뒤돌아 하나, 둘, 셋 내가 괜히 뭐 질투한다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얘기 안 했는데 뭐? 내가 본 여자 중에 세레나판이 가장 예뻐? 진짜 어이가 없어, 진짜 내가 언제 해, 어? 내가 언제 그래? 연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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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 그리고 대현 씨 옷은 뭐 공용이야? 뭐 렌탈이야? 뭐 추우면 뭐 아무나 다 입고 그런 옷이야, 어? 아니, 그거는 베스티가 하도 춥다고 막 징징대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벗어준 거지 그러셨어요? 됐어? 나 갈래 아, 잠깐만 아 아 아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하자 안 돼 아, 왜 안 되는데? 그냥 얘기하자 자기도 그런 거 싫고 이런 거 싫고 아, 나도 싫단 말이야 대현 씨 사내 연예 안 해봤지? 사내 연예는 말하는 순간부터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아지는 줄 알아? 어? 어차피 사람들 다 알게 된다니까? 어? 남들 다 아는데 우리만 비밀인 거 막 그런 거 알지? 우리 처음 만날 때 약속한 거잖아 자꾸 이럴래? 아, 진짜 아니, 지상구 미팅할 때도 그렇고 오늘 회식할 때도 그렇고 자기야 맨날 이렇게 치마 짧은 거 입고 다니고 어깨 이렇게 훌렁 내 버릇 아니, 내 말은 종원이 저 새끼도 자기 보고 맨날 실실 쪼개고 웃고 아, 씨 아, 씨 몰라 나 얘기할 거야, 나 우리의 연애는 사내 1급 비밀이다 tt 2급 비밀 1급 비밀 2급 비밀 중 점점 집중 본인 팀장님 좋아합니다 어? 자, 자, 오늘은 뭐부터 해야 하나? 괜찮은지? 괜찮은데? 왜요?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정말 말고 내가 forcément 오빠 그 오빠 말 좀 들어 그 어제 노래방에서 그 내가 밖으로 나갔다 그 칭찬이 막 잠깐만 베스티 베스티 릴렉스 천천히 ot 아 가자 어떡해 그 나는 좀 이상한 느낌 이상한 느낌? 응 그 그 그 배치 미안해, 잠깐만 조금만 있다 얘기해서 아니 오빠, 좀 좀Т 그 뭐한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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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해 내가 많이 들어, 해 내가 빨리 들어 응, 아니, 봐, 봐, 봐,bard 너, 내, 내 말 좀 틀어, 오빠 팀장님,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 좀 요체 하소 와 지금 예 으 이거를 폰트를 정리해서 다시 가져오세요 아니 그 폰 티라고 하시면 이게 불림 체인지 바탕 찐 지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맞춰서 볼게요 굴림 체 굴림 체 네 알겠습니다 언니 네 어 제시카 뭐 하긴 회사지 언니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어? 니 주위에도 없는 걸 왜 나한테 찾아 한국 와서 요새 너무 적적하고 그래 나 좀 소개시켜줘 동현배? 동현배? 동현배 여자 아니야? 야신이지 나 진지하다 네 네 아 오 완전 내 스타일 응? 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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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잇습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회사 앞에서 새로 생겼더라고 아유 아유 나 좀 사왔어 오 그냥 아유 다들 내가 사온 요것들 좀 먹고들 하세요 어 누나 떡볶이 먹고 해 네. 예쁘다. 아 아 누가 사왔어 제가 사왔습니다 요 그랬죠요 잘했죠요 베스트잇 컵죠 고마워 아우 왜 이렇게 안 들어요 아이 뭐 이런 것도 못 듣고 그러십니까 베스트잇 많이 먹어 베스트잇 근데 아까 뭐 할 말이 떨어지 않았어 아 맞아 나한테도 뭐 얘기하려고 그랬잖아 아 아 아니에요 렛꺼 뺀 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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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응 여기 야 회사에서 누나라고 아직 말 늦지 응? 미안합니다 아휴 진짜 어쩜 해줬니 너를 그냥 여기 뭐야 대현 씨는 주스 마시고 난 물 마시고 뭐 물 먹으라는 거야? 아 아닙니다 이거 실수입니다 실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묻었다고요 아 아 아 진짜 우리 회사 여자들은 왜 잘해줘도 뭐라는 거냐 아 저는 이만 전화 통화하기로 해서 갈게요 왜 다 먹었어? 더 먹어 응 속이 느끼해요 아 맞다 내가 진짜 친한 동생이 있는데 걔가 얼마 전에 해외 연수 갔다가 한국에 돌아왔거든? 근데 걔가 대현 씨 소개시켜달래 저 저 그래요? 응? 뭐야? 강대현이는 안 돼? 아니 아까 소개팅 얘기하길래 내가 대현 씨 사진을 보여줬거든 근데 대현 씨 괜찮다고 난리난리 대현 씨 좋겠다 아 아 무슨 소개팅입니까 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제품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 제품 창고에 있죠? 팀장님이 좀 찾아주시면은 나? 아 아 그거 다 얘기했는데 갑시다 예 가시죠 이리니까 아 아니 서먹 보고 가지 소개팅 소개팅 해야 되는데 응? 하겠지? 하겠지? 하겠지 에휴 차기랑 사귄다고 얘기하지 뭐 누구한테? 대표님한테? 응 안 돼 안 돼? 응 언제까지 안 된다고 할 건데 언제까지 안 된다고 할 거네 어 어 베스티 왜 아 차 차올 챔프 보셨어요? 그 내가 찾아보고 말해줄게 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갔어 갔어 아 태연 씨 미안해 하 하 아니야 하 괜찮아? 어 괜찮아 하 대연 씨 고마워 뭐가 고마워? 잘 쓸게 응? 너무 예뻐 이종원 이시베리안 허스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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